지연이 비에 시비 할 차례 맞나요? 네 스피킹 제출을 안 하셨네요? 네 스피킹 제출 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읽기는 전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셔플 딜고 시작할까요? 그린스톤 그린스톤 오 그린스톤 길어봤자 이렇게 자르면 되네 됐습니까? 그린스톤 여기서 오는 뭐 중에 뭐 되고 있고 오 오 오 오 오 오가 된 이유는 여기 이 녀석이죠 오케이 초록색 돌인가 봐요 오케이 자 여기서 돌이 있지 오케이 어 얘가 뭐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오 오 그럼 몇 가위 소리가 오 브라우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얘는 뭐 얘가 오 오 되고 있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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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소리 1번, 대표소리 2번까지는. 힘이 센 소리야. 힘이 센 소리 내고 나면 힘이 빠지겠어. 계속 힘이 나겠어. 빠지겠지. 힘이 빠지겠지. 그럼 이건 무슨 소리일까? 그래서 Fro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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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얼어있는 이런 뜻입니다. 얼린. Frozen. 계속해서 다음 친구.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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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과의 소리가. 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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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레가 아니고. 글레는 얘가 내는 소리겠지. 을이 아니고 어. 펴가 뒤로 말려들어가야 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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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 합치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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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시간에 그래프라고 들어봤어요? 못들어봤어요. 그래프를 이렇게 생긴거 이렇게 생긴거 이거를 뭐라 그런다 그래프라 그러죠? 오늘은 말하기 테스트만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드링크. 그렇지 드링크. 드링크.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입니다. NK는 뭐 된다 했고? 응크. 응크 된다 했고. NG는 응가 아니고 응만 된다 했어요. 응가 아니에요. 응가 아니고 응.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라고요 소리가? 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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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브랜드. 그렇지. 여기에 어떤 글자가 소리 안 나는 것 같은데 누구인 것 같아? E. 응? 얘는 A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가의 소리가? 브레. 브레에다가 UND 다 합치니까? 브랜드. 브랜드. 그럼 누가 소리 안 내고 있지? I. I가 소리 안 내고 있네. 프리엔드가 아니고 프렌드. 뭐라고요? 브랜드. 오케이. 브랜드가 아니고. F는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면서 손이 냅니다. 프렌드. 프렌드. 오케이. 뜻은? 친구. 친구요. 친구요. 프렌드. 프렌드. 계속해서? 맞든 틀리든 읽으면 돼. 그렇지. 맞잖아 봐.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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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또 어떤 글자가 소리가 안 나고 있죠? E. E가 소리 안 나고 있네. 대신 I가 E 소리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브리프. 됐고. 얘 소리 안 나고. 얘가? 그래. 그래서 합쳐서?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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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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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했어. 일단 패드 하고 있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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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패드 하고 있어. 이 친구 끝날 때까지. 아니면 뭐 공부하고 있어도 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패드를 하든 복습을 하든. 소리가 뭐라고요? 들어. 들어. 자 여기서는 이 녀석에 대한 얘기 할 거야. AW하고 AU가 붙어있으면 둘 다 우네. 그래서 8월이 영어로 뭐였더라? 월 이름 영어로 몰라요?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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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은 영어로 August죠. August. June July August. 6월 7월 8월. 여름이죠. June July August. 그래서 얘가 소리가 뭐라고요? AU가 뭐 되고 있다. AU나 AW는 고됩니다. 그래서 드라우. DRAW. GI. 좋아 그릴 그래서 아이가 뭐 되고 있습니까? 뭐 중에 뭐? 아이, 이, 어, 종이 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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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그릴? 석쇠구이 할 때 그릴 그런 걸 그릴 그릴 소리가 뭐라고요? 그릴 너 맨날 왜 이렇게 늦게 와 늦게 와 놓고 그릴 몰라요 쌤이 이렇게 와서 계속 누가 어느 그리 죽겠네 마치자마자 바로 왔어? 알았어 알았어 얘는 소리가?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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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그렇습니까? 특이하게 EA가 에이 소리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얘는? 어 맞던 틀리던 소리내서 이러세요 그레이 그레이 들어볼까? 그레이스 그레이스 얘 보여요? 네 여기까지 소리가 뭐죠? 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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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는 여기 있고요 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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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으 이게 아니고 어 혀가 이렇게 돼야 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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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못했을 것 같아 예? 그럼 몇 강의 소위는? 들레? 들레? 여깄다 들레 드랍 드랍 다음 치면? 드랍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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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드랍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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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맞던 틀리든? 뭐 여기다가 이 소리에다가 이걸 붙인 것 같은데? 이건 뭐지? 불러 오케이 이건 뭐지? 이거? 싱 불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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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까? 네 지금 목이 있어요 날파리도 그게 무슨 모리야? 모기도 모리 제가 목이 참 생겼다니까요 날파리입니다 날파리 목이 참 생겼는데요 목이 참 저렇게 벼벌잡이는 없는데 자 이 친구 소리는? 들어볼까? erhö 불렝 하 폴드 급 지 TH는 혀를 살짝 물어야 된다 일단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는 그 상태 똑같이 해서 그래서 TH는 코로나 시대 때 마스크 벗고 발음하면 안 돼 취미 많이 튀기 때문에 그래서 GROWTH 하고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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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했어 DRIVE 이것도 한번 소리내볼까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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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됐습니까? 열심히 잘했고요 10개 골라서 쓰기 쉬운 설치하십시오 그 다음에 최빈이 20개 15개 30개